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를 잡아서 비료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배스는 잡아놨습니다. 배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늘 귀여운 배스 잡았는데 오늘 이걸로 비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되는 녀석으로 비료를 만들어야 아주 멋진 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배스로 비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긴 크다. vaguely 구abetes 낙수 자주 익고ping 2 soc 5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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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